아 켈리도 방어 유물 아닐까요 근데 켈리 효과는 못 볼 텐데 닷 도마뱀 꼬리는 방어 관련인가 체력 관련이라서 따로 따로 치나 매돌 물카 최선의 방어는 힐이 아닐까 수리검도 방어 유물 아닌가 순무 순무도 방어 유물 아냐 양 양 양 양 양 양 부려를 구 자가형성전투 걸쇠 부채 조개화속 향로도 방어하님 질긴 붕대 주탄 홍스탠박대 챔피언벨트는 켈리 뭐야 야갈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챔벨이랑 학도 들어가나? 개사기인데 얼핵가꾸야 니은니은 약화는 약화는 빼고 어디까지 봤더라? 투리 향로 왜이렇게 많아 해 хозя 떨어진 코어 어제 얌핵 조루 부탁드립니다 flush 오랫 DLC 아냐 그건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 이것도 방어여물인데 아 뭐야 아니 공짜.. 공짜 천원이라 감사합니다 방어여물 맞자놈 그면 이게 끝인가 급하게 돈이 하다가 붕대는 어차피 아무 효과 없을거고 다 고른거 같은데 방어 카드 기본 수비 4장 있잖아요 방어 관련 유물 이렇게 많아 카드 파밍 음.. 1박에서 엘리트 많이 잡자 여기 하나 둘 셋 네마리 스노우볼 굴려해줌 1턴 2턴 3턴에 소풀거리랑 타륜까지 들어가면은 아 켈리도 발동된다 소용돌이 소용돌이로 수리건 보자 소용돌장 소용돌이 양로까지 미성은 아니 방어력 떡 방어력 떡치라는 거 봐 바리도 방어력 하던가 탕을 안 한 장을 제거합니다 폼타 영절 영절도 꼴랑 1상향 먹었지 약품 찍을때마다 천원 와 약천부속 편합니다 놓친거 같은데 체력값 낄일 없었는데 도둑놈부터 때릴 걸 잘못했네 포식이다 이거 오리아르콘의 잠금걸쇠 텅스텐이라서 얘네들한테 맞을일없어 한마리만 잡으면 잠시 iones 해외 출발 여덟 여덟 이케 머무룩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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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초기가 아이언클레드에게 튀는 중입니다. 벽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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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어.. 쏘세요 우어어어어 엘릭서다 진아다 근데 지금 진아보다는 대학살이 급하지 않을까 딜이 급할 것 같은데 아무 수비카드 안쓰고 라가 블링 공격 막는 거군 이런 갑오징어 못먹었다 화형 해시계 미도류 포식각이 나올까 다시 줄까 이거 이도류 포식각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 실력 한번 볼까 안 나왔다 가방 가방 너무 좋아 바람 아우씨 화형이 너무 좋아서 그냥 포식각 못볼뻔 했네 화형 화형 스는 상상했다 이 돌이랑 같이 잡히는 거 언제 잡히냐 진아 진아 바로가 제일 먼저겠지 포식각각 진아는 어차피 지금 강화해도 겨울 도우가 안될거군 유울만 있어도 이렇게 방어가 잘 되는구만 전체 복할 다 좋은데 희근도 높은 거 넣었지 이빨빨 희근도 높은 거 희근도 높은 거 지그 순비 수비카드들 탐스럽다 수비 카드들 넣고싶다 포션 기증에 불어숖 췔 흰 이 아이언 클레드가 배부른 느낌을 할까요 엄청 잘 알겠지 소리가 음 뜨드네 소리가 음 뜨드네 소리가 음 뜨드네 조금만 더 한계 돌파 한돌 좀 쓰레기 같은데 약간 한돌불신 어서 개인적으로 한계 돌파 불신이 생겼습니다 바리벨입니다 스네코 못쓰고 스네코 써도 되겠다 써도 되는 덱이긴 하다 스네코가 제일 낮긴 하겠네 선택지 중에 어 써오세요 스네코 워낙 좋아가지고 플리트 여기서 잡고 플리트 여기서 잡고 쩔쩔고 이거 후반에는 그냥 체력으로 버틸 수 있겠는데 완타 완타 데미지 뭣도 안 넘겠다 이거 몸박 써도 되겠네 몸박 써도 광란 보다 셀 거고 대학설 보다 셀 건데 일단 갑격파 아유 자신 떴다 1,000원도 떴다 잼탄? 잼탄 재밌을 거 같다 1,000원 집어야지 1,000원 1,000원 앵꽃 1,000원 사진 또 없나? 또 없네 pp나 대학설을 집으면 될 거 같은데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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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집었잖아 집어넣고 깜빡했네 화형 대학살 아 이벤트야 형 눈에 안보이던데 이게 신기하게 평소에 안집는 카드들은 안보이더라구요 나중에 있었어요? 하게 들었는데 자연필터 위장 크림 위장 크림 제물이다 제물 근데 제물 0코스트로 안나옴 그럼 넣지 말자 아 그래도 제물 갖다줘 야아 강화 개선다 버퍼 학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뭐하여 요물 왜케 많아 아 짐승 이 짐승 병법 써 쓸 일이 있을까요? 아 수비 왜 안 썼지 왜냐면 안 써도 되기 때문이지 발굴 포식 발굴 제물 하지만 코스트가 없다 놀랍게도 제물이 0코스트 아이고 수비 수비 멸시 양후공도 잡아 먹자 한입만 첨탑의 뮤지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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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괜찮다 강타 때릴걸 되게 속안에 맞았을걸요 그 뒤부터는 안 맞은거 같은데 내 꼬름이 텅스텐 열리라는거 봐 다시 이거 닐리에 간대 닐리에서 아차하는 사이에 아이 못 봤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대검이 제일 낫겠죠 아 뭔가 뭐야 뭔가 절힘은 방어도 카드 아니죠 절힘은 아니지 절힘은 아니지 절힘은 갖다줘 흐 쟈힘은 앗 숭고 ㅋㅋㅋㅋ 찌굴 아 왜 폭포 빠지는데 되네 안의 파열스 아 저거 소들 썼어야 했는데 약붙은 소들 썼으면 안 약붙한 돌 한 돌 약붙해 겁나 센데요 한계 돌파 또 나왔다고? 어둠의 포옹 근데 어둠의 포옹 넣어도 지옥불이 없는데 무감각도 못쓰고 한계 돌파 하나 더 넣어서 템포 나올릴까? 드립퍼 룸큐브 어두운 피 어두운 피 상향 먹먹어 엘리트 하나 둘 셋 잡으면 되겠다 어피 12도 했네요 보니깐 엘리트 하나 둘 셋 뭐 없으세요 체력이 쌓인다 부메랑 칼날보다는 백업이지 그저 사고싶은게 하나도 없냐 하하 다음 상점엔 뭔가 있겠지 하하 카드 넣을때마다 7방어 주는 불고기 도자기 불고기 도자기 저펜 집을 떴다 뭐 지우지 광란 광란보단 한개 돌파지 연기 넣어도 딱히 맞을 일 없겠지 집을 들고 왔어 물카 물음표 카자 재물 구독 고스트 살거라고 물건 요새 워턴스탄 룬깟깟 며칠 지금 완전 간유물 아니야? 이도류 노페널티 구스트 사보실깟 갓갓집 잠깐만 도박집 칠킨 붕대 그래 이거야 바로 그거야 이제 붕대가 이르렀다 가끔 이승 짐 이승 아 이승 마이 red 비쥬되세요 짐 짐 지금 지금 짐 최대 체력 7이나 깎아먹는다고? 포식값 안나오긴 알텐데 일단 들고 있을까 강하다 아직 들고 있지? 이걸 먹네 형쌍 몸풀 한돌 형쌍불 이도류 형쌍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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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씨가 데워준 8개월 암호야 돌려줘요 아 뭐야 그걸 어떻게 돌려줘요 아이고 8개월 구독한 셈 내고 있습니다 와 8개월 아 뭐야 못 돌려줘요 어쩔 수 없어 이도료 대검 잘 들어가면은 뚝배기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돌파 약한거군 아 귀찜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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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더라 도 저는 약본 나온 줄도 몰랐어요 내 눈에 저 카드가 안보여 이도류 형상 나오긴 했는데 흰색은 아니라네요 저 침넷은 양함원 슬퍼는 전 drilled 이유로 잊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전투가 안보여 섬으로 간비가 안보여 절밤에서 잊지 않아서 ㄷㄷ 나쁜 사일런트 미쳤다 아부장의 재회가 터진 저거 방어로 카드아닙니다 반쪽이 되어버린 크라크 달팽이 쫄아서 튀었네 방석과 체질 방석 힘 무섭게 오른다 겁났어요 어서세요 아유 달달하다 불피지마 아씨 아니 서순안할려고 하다가 호스트 뽑았네 약분한 돌 서순에 신경쓰다가 더 중요한걸 놓쳤어 알약은 발동할수 있겠지 근데 알약으로 없앨 디버프가 딱히 없는데 아 요거있네 몸풀기 양도있네 양알약 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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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형 화형이 이제 필요없지 않을까 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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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Cow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이거 자신도 필요 없겠네 첫 턴의 힘 56 증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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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어 으 아 미치겠다 진짜 이게 퍼펙트각이 나오네 심장 어떻게 잡지 하는 걱정에서 시작했던 판이었는데 그냥 심장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부수네 그냥 근데 도리 텅스텐으로 0댓 맞으면 이거 퍼펙트로 쳐주나 그거는 모르겠네 약분 한 장일걸요 제 눈에 약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란 딴 완넘 11영웅 일약분 입금 아이고 일약분 감사합니다 따라따라란 따라따 아 미쳤다 유물망겜이라는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구만 알겠군 아 아 아 아멘